여러 가지 예상했던 대로 무장뚱이래요. 이런 서울 한지 훈련은 SSG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해본 경험도 많고 맞습니다. 등교한다 생각하고 올라가자. 등교한다 생각하고 올라가자. 해병대 특수색 때는 훈련을 하거든요. 하죠? 네. 학교 등교하는... 우리한테는 개나리 벗짐이죠. 이게 다 운빈이 나지. 자, 지금부터 소 대장님 명령을 하다 하겠다.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여기 먼저 담색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작전도라는 베네피트는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오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우리를 계속 의식하게 될 거거든요.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려고 할 거고 저는 그게 엄청 크다고 생각했어요. 그럼 해수색은 이 지령을 알고 있겠네요? 우리도 지령 같이 듣고 빠르게 판단 내려서 빠르게 출발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원래 우리 작전대로 그냥 우리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이 될 때까지 한 거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 무조건 전력으로 해 전력으로 그 결승전 넘을 때까지는 지더라도 다른 팀보다 빠르면 되니까 시간이 빠르면 되니까 그렇죠, 저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맞아요 맞아요 한 팀만 제끼면 되는 거거든요 심패는 저희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었습니다 체력으로 승부 보면 저희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심패 지고력 진짜 중요하잖아요 야, 지금 해병과 해군의 대결입니다 첫 번째 팀 탈락이 걸린 설안지 점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특수획대 계속 끝까지 가자 해병대 정신이죠, 진짜 악으로 SSU는 위협은 전혀 안 됐어요 이 미션이 해병대에게 좀 유리한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아, 그래요? 왜냐면 그 500km의 그런 썰매도 어찌 보면 우리 05포트를 4명이서 옮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충분히 저는 되면 2년 same time SSU 해병대가 원하는 팀이에요 SSU는 무시하다가는 큰 침 clutch입니다 이익을 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시! 祝항 Nineer 충분히 승산했다 승리할 수 있겠다 다시는 구조 부대가 약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겼다 이야 여기도 궁금한데요 가즈아! 가즈아! 가자 가자 가즈아! 가자 가자 와 빠르다 빠르다 뒤부터 바람 막아야 돼 오 1렬로 아 바람 막아야 돼 약간 스케이트 할 때도 그래서 뒤에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 세운 전략이 대형이가 바람 막이 역할을 하고 뒤가 따라가자 앞사람이 바람을 막아주면 두세 번째, 네 번째는 엄청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바람의 저항까지 생각하는 해병대 이게 보면 전략도 다 달라요 그쵸? 고대마다 자, SSU가 먼저 왔습니다 하포가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미션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당겨야 돼 빨리! 하나, 둘, 셋! 잡고! 하나, 둘, 셋! 넘어가! 잡고 넘어가! 하나, 둘, 셋! 가자! 와 SSU가 빨라 해병대보다 빨라 어떻게 해병대보다 빠르지? cles잘 ic 으아아아 100英음 100 Relic Word 100 맨 처음에 100 미터를 뛰어갔을 때 아무래도 수색보다 먼저 들어와서 이거 진짜 이길만 하겠다,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